안녕하세요. EBS 초급 인도네시아의 양태중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배낭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지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인사 한마디로라도 인도네시아어로 하신다면 정말 더 즐거운 경험과 또 기대이상의 환대를 받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접사인 먹간, 머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복습 꼭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스블룸 앤 수수다를 넣어서 이전에 뭐뭐 이후에라는 뜻의 문장들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수동태, 그리고 수동태를 활용한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EBS 초급 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강의 노트를 올려뒀습니다. 꼭 다운받아서 준비해주시고요. 무료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용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인도네시아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 선생님, 저와 함께합니다. 야니씨, 케빈씨, 환영합니다. 야니씨가 여름이 와서 항상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시라고.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수동태로 문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1, 2인칭일 때, 그리고 3인칭일 때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읽어주실게요. 네, 나는 커피를 이미 마셨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도네시아를 공부하셨다면 이런 문장들은 거의 뭐 껌처럼 쉽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커피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잖아요. 커피를 먼저 이제 주어로 빼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이미 내가 마셨다라는 문장을 바꿔볼 건데 읽어보실게요. 커피 수다 사야 민음. 네, 지금 이 커피가 먼저 나왔잖아요. 커피를 이미 내가 마셨다. 이 문장에서 커피가 먼저 나오니까 수동태 형태가 된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랑 주어 형태가 지금 바뀌었죠. 사야, 수다, 민음, 꽃비였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고 꽃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야, 수다가 아니라 수다, 사야로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보낼 것이다. 한번 읽어주실게요. 아쿠 아깐 멍이림 수랏이니. 네, 아쿠 아깐 멍이림 수랏이니. 자, 멍이림 보자마자 어근이 뭐다? 아, 끼림이구나. K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K가 생략이 된 형태죠. 그래서 끼림이 멍이림, 동사가 되니까요. 아쿠 아깐 멍이림 수랏이니가 수동태 문장이 되니까 당연히 그 목적어 수랏이니, 이 편지가 앞으로 오겠죠. 그래서 읽어주시면. 수랏이니 아깐 아쿠 기림. 네, 수랏이니 아깐 아쿠 기림. 여기도 지금 조동사와 주어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문장에서는 아쿠 아깐이었는데 여기서는 아깐 아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동사 멍이림이 어근의 형태가 왔어요. 그래서 멍이림을 쓰는 게 아니라 끼림을 씁니다. 수동태 문장에서는. 세 번째, 당신은 이 집을 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죠? Anda tidak akan membeli rumah ini. 네, Anda tidak akan membeli rumah ini.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부정어가 추가가 됐네요. 띠닭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앞에 오고 나머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루마이니 띠닭 아깐 안다 불리. 네, 루마이니 띠닭 아깐 안다 불리. 자, 여기 보니까 부정어는 그대로 썼죠. 루마이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띠닭은 그대로 썼죠. 근데 주어와 조동사 형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다 아깐이 아니라 아깐 안다로 나왔고 원래는 멍블리라고 동사가 되어있어요. 구매하다라는 건데 어근을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안다 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저는 예쁜 고양이를 키울 거예요. 미래가 나왔죠. 아깐 썼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야 아깐 메멀리하라 꾸징진딕. 사야 아깐 메멀리하라 꾸징진딕. 자, 여기서 모르는 건 아마 메멀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메멀리하라는 무언 무엇을 키우다입니다. 그래서 어근은 피가 생략된 플리하라입니다. 이 어근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는 꾸징진딕이 당연히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예쁜 고양이를 저는 키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꾸징진딕 아깐 사야 플리하라. 네, 어근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만약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메멀리하라 했죠. 이 어근을 알아야 이렇게 수동탭 문장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꾸징진딕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야 아깐이었으나 수동태로 바뀌니까 아깐 사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는 거 어근을 그대로 써준다. 그래서 아깐 사야 플리하라가 됩니다. 자, 뒤에 보니까 저는 이미 그 이메일에 답장을 했어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네, 아깐 수다 membalas 이메일이투. 이 멈발라스 같은 경우에는 답장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를, 자, 이메일이투가 먼저 나와서 수동태 형태를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메일이투 수다 aku balas. 네, 이메일이투 수다 aku balas.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저는 이미 답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이메일이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깐 수다였으니까 수다 aku로 순서가 바뀐 다음에 membalas 동사가 어근만 써준다. 그래서 balas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밑에 보시니까 주어가 1, 2인칭일 때는 다음과 같이 바꾸면 됩니다. 조동사, 주어, 접두사를 제외한 어근. 자, 보니까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 보니까 나는 치킨을 먹었다. 어떻게 하면 되죠? aku suda makan ayam goreng. 네, aku suda makan ayam goreng. 자,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ayam goreng이잖아요. 치킨이니까 ayam goreng이 먼저 오면 돼요. 그래서 ayam goreng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보니까 aku suda였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된다. 그래서 aku suda가 아니라 ayam goreng, suda aku, 그 다음에 makan은 이거 자체가 어근동사잖아요. 그래서 makan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da, aku, makan 이런 형태를 잘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외워주시면 1, 2인칭일 때 순서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aku suda makan으로만 배우다가 수동태 형태가 나오니까 조동사가 먼저 나오는 형태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에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정어도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나는 치킨을 먹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죠? aku tidak akan makan ayam goreng aku tidak akan makan ayam goreng이 나왔습니다. 부정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동태를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죠? I am goreng tidak akan aku makan 위에 문장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목적어 그대로 왔죠? I am goreng이 먼저 왔어요. 그 뒤에 보니까 부정어, tidak 먼저 왔죠?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aku akan이 akan akkuro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idak akan aku makan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고요. 자, 부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보니까 나는, 너는 치킨을 먹지 않을 것 같다. 뭐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스파르티냐를 먼저 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줄게요. 스파르티냐, kamu tidak akan makan ayam goreng 네, 스파르티냐, kamu tidak akan makan ayam goreng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는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밑에 스파르티냐, 나오는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스파르티냐, ayam goreng tidak akan kamu makan 네, 스파르티냐, ayam goreng tidak akan kamu makan 자, 문장의 주어가 1, 2인칭일 때는 조동사와 주어 형태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를 어근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부사가 있을 경우에 부정어가 있을 경우에 순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잘 익혀두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수정태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 문장을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도 그 편지를 이미 답장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답장했어 이렇게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답장했어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거를 축약형으로 쓰니까 네, 수다쿠발라스 네, 수다쿠발라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메일이 또 수다쿠발라스 그 이메일을 나는 이미 답장을 했어 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답장했어 라고만 간단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수동태 형태를 잘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회화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요리할 거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요리할 거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 나시고랭이 됐든 아니면 비빔밥이 됐든 목조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 생략하고 요리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니까 그냥 아깐, 아쿠, 마삭이 되는데 이 아쿠 같은 경우에는 동사랑 붙어서 축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도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보냈어 라는 표현 자, 보내다 라는 표현은 끼림입니다. 동사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수다, 아쿠, 끼림 네, 축약형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했어 이런 친구도 굉장히 좋죠. 계산 내가 했어, 이미 했어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수다, 아쿠, 바야 네, 수다, 아쿠, 바야 그러니까 축약하니까 수다, 아쿠, 바야 네, 수다, 아쿠, 바야 이렇게 해서 계산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그거는 이미 사용했어 내가 사용해버렸어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밑에 네, 수다, 아쿠, 바, 까이 네, 수다, 아쿠, 바, 까이 축약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수동태, 주어 1, 2인칭의 표현을 이렇게 배워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말할 때 내가 그 편지를 이미 보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미 보냈어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수동태 표현을 사용하면 굳이 이렇게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 담아 내용을 통해서 목적어는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리 이미 했어 그 문장에서는 뭐 나시고랭을 이미 내가 요리했어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양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목적어 자체가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내가 구매한 컴퓨터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읽어볼게요. 컴퓨터 양 수다 aku bel이 네, 컴퓨터 양 수다 aku bel이 컴퓨터 양 aku 수다 bel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가 내가 구매해진 컴퓨터니까 그래서 컴퓨터 양 수다 aku bel이 이렇게 해서 aku가 주워 1인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순을 썼습니다. aku 수다 bel이가 아니라 수다 aku bel이로 썼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 어떻게 하면 되죠? 바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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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 aku cintae 바짤 yang aku cintae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전블러야 전블러 전블러 전블러라는 표현은 이제 되게 솔로라는 표현이게 되겠습니다. 바짤 yang aku cintae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죠. 이거를 원래는 이제 능동태 표현을 하면 aku mencintae 바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어근을 쓰고 그 어근 찐따인데 전미사는 써줍니다. 접두사만 빼주는 거예요. 바짤 yang aku cintae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니까 내가 자주 입는 옷 이라는 표현 읽어볼게요. 바주 yang sering aku pakae 네, 아까는 뭐 수다나 블룸이라는 표현이 와가지고 조동사는 이때 쓴다라고 해서 수다, aku, makaan 이렇게 왔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슬링도 이제 조동사로 자주, 빈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바주 yang sering aku pakae 원래는 저희가 aku, sering, m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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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a 이렇게 배웠었는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 순서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주 yang sering aku pakae 내가 자주 입는 옷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어떻게 하면 되죠? teman yang paling aku suka 네, 빨링은 최상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뭐를 가장 뭐뭐한 이런 의미가 되는데 teman yang paling aku suka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가 판매한 차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mobil yang sudah kamu jual 네, mobil yang sudah kamu jual 주할 같은 경우에는 팔다라는 의미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mobil yang sudah kamu jual 그러니까 네가 판매한 차 이렇게 되죠. 이제 순서가 어느 정도 익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동사,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 그래서 문장 형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는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나는 그 책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사야, 수다, 면바와, 북구이투 네, 사야, 수다, 면바와, 북구이투 이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수동태 표현을 바꿔볼 건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주어가 몇 인칭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사야가 1, 2인칭일 때잖아요. 1인칭이니까 아, 이 표현은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중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북구이투가 먼저 나오죠. 북구이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다, 조동사 나오고 사야, 그 다음에 면바와 라는 표현. 가져오다라는 건데 이걸 어근을 써주니까 그냥 바와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바뀐 표현을 읽어볼게요. 북구이투 수다, saya, 바와 네, 북구이투 수다, saya, 바와 하니까 그 책을 나는 가져왔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사야 아간 면발리하라 구칭진딕 이 표현 한번 바꿔볼게요. 구칭진딕 아간 saya 면발리하라 네, 목적어 구칭진딕 예쁜 고양이가 먼저 나오죠. 예쁜 고양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주어 아간 사야 나오는데 남은 게 뭐예요? 면발리하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를 어근을 써준다. 접두사를 뺀다. 그래서 면발리하라 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어근 딱 동사를 보시고 이 어근을 찾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강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까무수다, 면밀잠, 랩톱구 라고 나왔습니다. 너는 이미 나의 노트북을 빌렸어 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랩톱구 수다 까무 빈잠 랩톱구 수다 까무 빈잠 랩톱구는 랩톱 악구가 줄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랩톱구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나의 노트북 랩톱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조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수다 그 다음에 까무 빈잠 무민잠 동산대 빌리라 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거를 어근을 써주니까 빈잠 이 됩니다. 그래서 랩톱구 수다 까무 빈잠 이라는 문장이 됐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보면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문장 읽어주실게요. Anda sudah mengambil dompet saya 당신은 나의 지갑을 가져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dompet saya sudah anda ambil 이렇게 다 있습니다. anda 2인칭이잖아요. 조동사 주어 동사 형태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읽으면 되죠? aku pernah melihat gajah disini. aku pernah melihat gajah disini. gajah 같은 경우에는 kokkiri 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kokkir 본 적이 있어 라는 표현인데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gajah pernah aku lihat disini. 네. 여기서는 조동사가 pernah 죠. 몸을 해본 적이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gajah pernah aku 조동사 주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melihat 있는데 이걸 어금 만 써주니까 리하시 됩니다. 마지막에 disini 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주어 1,2인칭 일때 순서를 어떻게 바꾸는지 수동태로 말하기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주어가 1,2인칭 일때 위에서 바꾸고 주어가 3인칭 일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주어가 3인칭 일때 사실 되게 쉬워요. 접투사 d만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 그 또는 그녀는 고구마를 샀다. 어떻게 하면 되죠? dia sudah membeli ubi manis. 네. ubi manis 그냥 통째로 고구마 만이스가 달콤 만이잖아요. 그렇게 외워두지 마시고 ubi manis 그냥 고구마다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 능동태 표현을 수동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ubi manis sudah dibeli dia. 네. 이렇게 해서 그 과로는 올레 라고 되어있는데 영어의 바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문장과 수동태 문장 비교해보시면 ubi manis 가 먼저 나오죠. 목적어 니까 고구마를 고구마가 그 또는 그녀에 의해 구매가 됐다. 수동태 표현인데 팔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가지고 ubi manis 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위 문장 과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보니까 수다가 나오고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블리는 나오는데 거기에 접두사를 멍블리 해서 디블리로 바꿨어요. 수동태 3인칭 일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구매가 됐어요. 그 또는 그녀가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는데 영어 바이에 해당하는 올레 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bi manis suda d 블리 di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인칭일때는 그냥 접두사 d만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로 바꿔보는 연습 한번 아래 문장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주실게요. orang itu sudah membuang sampah 그 사람은 이미 쓰레기를 버렸다. 그 사람 수동태 문장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가 몇 인칭일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orang itu 3인칭 그 사람이니까 바꿔볼게요. 되게 쉬워요. 3인칭일때는 목적어와 주어 순서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membuang이라고 돼있는 것을 d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sampah suda dibuang orang itu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올레를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올레 써주시는 추천드리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말씀하실 때는 올레를 생략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올레를 한번 넣어서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 친구는 그 여성을 만난 적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temanku pernah menemui wanita itu menemui 라고 나와있는데 어그는 뜨무 입니다. 그래서 사실 벌으로 쓰고 싶으시면 벌 뜨무 등한 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menemui 가 되니까 전체를 포함한 동사가 되기 때문에 menemui 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볼 거예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를 맨 뒤로 보낸 다음에 d만 붙이시면 된다. 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wanita itu pernah ditemui temanku 선생님 어금만 쓰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미사는 살려주셔야 돼요. 전미사가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뒤뜨무 이가 나왔으니까 이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먼저 볼게요. 여기는 그들은 집을 항상 지켜야 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Mereka harus menjaga rumahnya Mereka harus menjaga rumahnya 그들은 집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집은 그들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가 되겠죠. 바꿔볼게요. rumahnya harus dijaga Mereka 이렇게 해서 수동태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이미 그 영화를 봤다. 어떻게 하면 되죠? Dia sudah menonton film itu 그 또는 그녀는 그 영화를 이미 봤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도 바꿔볼게요. film itu가 당연히 먼저 나오겠죠. 수동태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film itu sudah ditonton dia film itu sudah ditonton dia menonton 보시자마자 이거는 T구나 그래서 ton ogen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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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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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방운칸이 되니까 누구누구를 깨우다가 됩니다. 왜 그렇죠? 방운이라는 어근이 원래 동사로 일어나다잖아요. 근데 누구누구를 깨우다라고 하니까 멈방운칸이 됩니다. 이 표현을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아쿠 슬랄로 디방운칸 아야쿠 네, 이렇게 되죠. 나는 아빠에 의해서 항상 깨워진다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쿠 슬랄로 디방운칸 원래 아야쿠 라고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3인칭일 때 바꾸는 표현들을 쭉 봤는데 또 예문들을 통해서 문장 형태를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주실게요. Mereka sedang melihat gunung itu. 네, 그들은 저 산을 보는 중이다.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죠? gunung itu sedang dilihat mereka.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어머니는 그 차를 이미 팔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수동태로 바꾸면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또는 그녀는 이미 휴대폰을 샀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꾸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은 이미 경찰이 여기서 잡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어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 볼 건데요. 자, 망고는 동생이 이미 가져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니까 네, 이렇게 해서 3인칭일 때는 접사 D만 넣어서 바꾸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접미사는 그대로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어가 다른 만큼 생활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알아가는 시간 적도의 푸른보석, 인도네시아와 친해지기! 케빈과 함께 저녁 메뉴를 정하는 이웃나라 친구 야니 뭘 먹을지 고민이 많은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케빈, 우리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래도 몇 개 골라봐 그럼 우리 돼지고기 먹는 거 어때? 응? 아, 미안. 나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됐거든. 돼지고기 빼고 말해봐. 네, 무슬림분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이제 한랄이라고 하는데 한랄 푸드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음식에 사용된 육류가 이슬람 의식을 통해서 도살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식당이나 마트에서 육류를 보시면 한랄 100%라고 써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무슬림들은 또 이러한 인증 마크를 통해서 안심하고 고기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랄과 반대되는 개념은 하람이라고 하는데 뭐 돼지고기, 술 이런 것들 무슬림이 하면 안 되는 것들 하람이라고 합니다. 뭐 인도네시아의 한인 식당이나 혹은 레스토랑 등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무슬림 친구들과 함께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에는 조금씩 모여 언덕이 된다라는 어떻게 읽으면 되죠? 네,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과 통하는 말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30분씩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것을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EBS 초급 인도네시아의 양태중이었고요. 야니씨, 케빈씨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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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